아 목욕 마친 우리 베리 우리 집 구경 처음 하네 아휴 그래 니가 첫째야 너 첫째 맞아 아 엄마가 그냥 이현이 때문에 파충류 목욕을 시키질 않나 그치 베리야 괜찮아 엄마야 엄마 괜찮아 이리 돌아 유턴 유턴 아휴 껍데기를 못 벗어가지고 거칠거칠해서 오늘 몸이 온욕 시켜줬어요 괜찮아 아가 물 따뜻해 오빠 베리 베리 거긴 안방이야 너 전에 거기서 쉰적 있지 이제 비늘 좀 덜 빠지네 모욕 시켰더니 베리 힘들지 따뜻하게 데려다 줄게 들어가자